21번 문제입니다. 11시 4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11시 40분이에요. 22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양을 길러요. 다시 들으십시오. 양을 길러요. 24번 문제입니다. 통발을 준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통발을 준비해요.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사과입니다. 2. 포도입니다. 3. 수박입니다. 4. 딸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사과입니다. 2. 포도입니다. 2. 수과입니다. 3. 수박입니다. 3. 수박입니다. 4. 딸기입니다. 4. 딸기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연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작업장입니다. 4. 주차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1. 철근을 쌓고 있습니다. 2. 철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3.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4.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철근을 쌓고 있습니다. 2. 철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3.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4.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대 있습니다. 2. 세 대 있습니다. 3. 두 컵 있습니다. 4. 세 컵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대 있습니다. 2. 세 대 있습니다. 3. 두 컵 있습니다. 4. 세 컵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번 3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번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1번 atau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2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번 5번 5번 6번 6번 7번 8번 30번 미용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요? 저도 받고 싶은데 수업료가 얼마예요? 미용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요? 저도 받고 싶은데 수업료가 얼마예요? 1.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수업을 해요 2.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3. 머리를 자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4. 세 달쯤 배우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31번 문제입니다 이 소포를 부산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1. 부산까지는 3일쯤 걸릴 거예요 2. 빠른 등기로 보내면 더 비쌀 거예요 3. 일단 박스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4. 이것은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소포를 부산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1. 부산까지는 3일쯤 걸릴 거예요 2. 빠른 등기로 보내면 더 비쌀 거예요 3. 일단 박스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4. 이것은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32번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어제 아버지 상을 당하셨대요 1.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2. 축의금을 많이 보내드려야겠어요 3. 퇴근 후에 장례식장에 가야겠네요 4.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이 어제 아버지 상을 당하셨대요 1.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2. 축의금을 많이 보내드려야겠어요 3. 퇴근 후에 장례식장에 가야겠네요 4.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3번 문제입니다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웠나 봐요 벽에 금연이라고 메모까지 붙여 놓았는데요 1. 메모를 써서 벽에 붙였어요 2. 저는 담배를 이미 끊었어요 3. 메모가 작아서 못 봤나 봐요 4. 담배는 몸에 무척 안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웠나 봐요 벽에 금연이라고 메모까지 붙여 놓았는데요 1. 메모를 써서 벽에 붙였어요 2. 저는 담배를 이미 끊었어요 3. 메모가 작아서 못 봤나 봐요 4. 담배는 몸에 무척 안 좋아요 34번 이 과정을 마치면 미용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1번 네, 이 과정에서 일요일은 미용 실습이에요 2번 아니요, 이 과정을 끝내면 미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줘요 3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3번 2번 아니요, 이 과정을 끝내면 미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줘요 3번 네, 이 과정은 자격 있는 미용사가 강이에요 4번 아니요, 이 과정은 미용사만 들을 수 있어요 35번 문제입니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다섯 개 먹었어요. 2번. 오천 원어치 주세요. 3번. 한 시간 동안 들었어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다섯 개 먹었어요. 2번. 오천 원어치 주세요. 3번. 한 시간 동안 들었어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36번.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휴게실에 가서 좀 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휴게실에 가서 좀 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이삿짐센터죠? 다음 달 5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달 5일이요. 이삿짐이 많으신가요? 네. 그날은 보내드릴 수 있는 차가 작은 차밖에 없어서요. 짐은 많지 않아요. 큰 짐은 책상과 옷장, 냉장고 정도고요. 그러시면 작은 차로 이삿짐이 많으신가요? 그러시면 작은 차로 이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가서 한 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이삿짐센터죠? 다음 달 5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달 5일이요. 이삿짐이 많으신가요? 그날은 보내드릴 수 있는 차가 작은 차밖에 없어서요. 짐은 많지 않아요. 큰 짐은 책상과 옷장, 냉장고 정도고요. 그러시면 작은 차로 이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가서 한 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은 우리 회사 가족사랑의 날입니다. 내일 가족사랑의 날에는 모두 4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회사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퇴근하실 때 3층에 있는 식당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은 우리 회사 가족사랑의 날입니다. 내일 가족사랑의 날에는 모두 4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회사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퇴근하실 때 3층에 있는 식당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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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